아니 무슨 방플로우가 8명이나 있어요! 잡아보니까! 뭐야? 누구꺼야 이거? 이거 누구지? 건들지 마세요! 진짜 건들지 마세요! 체력 어때요? 한 마리는? 쌍돌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44,820 아마골렘 저게 보이시죠? 어디요? 안 보이는데? 저기 바로 앞에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있는 거구나! 오! 던진다! 오! 던질때 뒤로 물러났다가 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오! 던질때 뒤로 물러났다가 하셔야 돼요? 오! 잠시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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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말 말씀하셔도 돼요! 네! 던질때 머리보다는 몸통으로 맞춰서 피를 깎이는게 좋아요! 오케이! 스턴 데미지가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움직이니까 최대한 예측샷 좀 날려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오! 도르도 피하시래요! 어! 도르도 피하시래요! 어! 만두셨는데? 아 네! 어! 도르도르도! 이거 한방이에요 맞으면? 한방은 아니고 그... 불데미지? 불데미지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지금 보르도 없어가지고 거진 죽을 확률이 높죠! 근데 첨첨 몇씩 다는건 뭐예요? 이거 데미지 다는 걸걸요? 어! 아 그럼? 오! 돌돌돌돌돌! 으으으으! 개무서워! 던지는 속도가 엄청나네... 아래에서 하면... 뭐... 못 깨긴 했는데 이거? 네! 아래에서 하면... 어! 뭐야! 어! 좀 힘들어요 많이! 어!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잘다! 이제 뭐요? 잘다! 정복! 정복! 이게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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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훅 가고 가셔야 되는데? 남개님! 아... 죄송합니다! 안돼... 잘 오신 것 같은데... 으흠... 어... 그러니까 저한테 말 있으면 하시고 가시지... 왜... 다 독단적인 행동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흐흐흐흐흐흐 그러면은 유물과에 가져와서 집에 복귀해 주십쇼... 형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부스님이 생방송 보고 있는데 기강우터 테이밍 중이야 그 다음에 지금 방플로우들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핀 털 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부스님이 방플러 주기로 가겠습니다 계속 방해받고 있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도 설명하자면 유튜브분들한테 어 지금 부스님이 기왕토록 테이밍 하고 있는데 그 방블러들이 와가지고 행방송중에 존스쥐랑 부스님 방해하면서 화살 계속 쏘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그 화살 쏘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다음 다음 부스님 랑깨등랑 부스님 랑깨등장 부스님 이런 개 천장팀 처리 처리 완료 처리 완료 나이스 나이스 어디서 기왕도 어 레벨을 낮추려고 아니 무슨 방플로가 여덟 명이나 있어요 잡아보니깐 그니까요 아직도 사람 많아요? 어 없는거같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음 오면 재밌을것 같애요 어 어디서 어디서 기가페만에 부스님 부스님 기가타용이 하고있는데 방풀러들이 괴롭혀서 지금 랑캐님은 먼저 가셨고 저도 집에 들렸다고 바로 갈려구요 방풀러들 지금 기어다니는거 길피느라 학살중이에요 지금 부스님 집었습니다 부스님 부스님 집었어요 집었어요 기가 바부르셔요 부스님 공개처용 마무리 네 저 뒤에 바닷쪽에 있어요 바닷쪽에 오케이 아씨 너무 사방팔방인데 저있다 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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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모 랑캐님 어떤 그리핀니 그거 나애 ustedes momento 요은이後 못 중 마 제 gravit 니들 발전해 니들! 니들 발전하라고 니들! 부스님 부스님 앞에 다음 다음! 오우 뭐야 야.. 오 얌님이구나 나 순간 부스님 낯 걸어가는 줄 알고 바로 그 갈뻔했네 어깨 나이스 얌님 포탑 설치! 으아 이게 아 아 아 아 기절기절기절기절 지금이 제일 문제야 오 나이스 나이스 걸렸어 임마 어! 템닛 됐다 템닛 됐다 네 갑시다 방플러 별거 없네요 저희랑 다르네요 방플러 못하네 그냥 다음 다음 뭐야 누구꺼야 이거 이거 누구지 건들지 마세요 진짜 건들지 마세요 진짜 건들지 다이니 화이 하하하하하 테리지도 않은 아이템 있을 것 같애 왜왜 죽이고 있었을까 일부러 방풀해 넌 베니야 방풀하라고요 다이아 아이템이 다이아 방풀해 아니 나는 귀여운데 하하하하하하 아이템이 뭐 그냥 C4랑 여러개 있는 저희라 자기가 완전 서 stunned 영상 어 다이아 아 왜그래 왜 또 그냥 날아가봤는데 아직도 있어 그래가지고 개웃기네 다음 다음 네 그러게 해가지고 이거 뭐냐 부스님이 기아노토 발견해서 딱 이제 아유 그때 그거구나 280렙짜리 그때 저번에 막 제가 말했었잖아요 기아노님 검은 땅이 있다고 그거구나 해가지고 예 발견해가지고 부스님이 그래서 기절시키고 왔습니다 저는 오모에서 방플러들에 통해서 기아노토를 지켜내고요 그래서 기아노토 431레벨을 완료하여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나잇뚜 격뻘 제 공이 크죠 그죠 포탑 나이스 음 이제 이제 투소 이제 투소 이제 기다리는 날 이제 25% 남았다 이거 다음 다음 저희 썩고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모두 나누기에서 가지고 다니면 안될까요 근데 쏘고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독수리 개 잡으면 돼 독수리 독수리 잡을게요 제가 다음 다음 아 저기다 저 어디요 파벨 파벨 도와줘야되요? 아 그리핀이네 아 푸테라야 못가 아 팀정리하고 싶은데 개쓰 지금 그리핀 살아있겠네요 그럼 지금 파벨 조심하세요 바벨 바이킹 사막 바벨 마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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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삐쩍 꼬라있는 데 있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배로 갈게 일단 뼈로 오 나 뼈어 안돼 월 아씨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아 못 탔어 집가서 다시 테이밍 해야지 다음 다음 오케이 이제 집에 갈게요 키틴 좀 캐고 뭐 고기 많은게 들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두쏘 가기는 했어요? 남캐님? 지금 태어났어요? 나 곧 나 캐로 와가지고 깜박하고 있었네 어 있다 있다 태어났어요 오케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예 죽잖아요 죽잖아요 죽어요? 어 두마리인데? 쌍둥이다 쌍둥이 저 한마리 해도 돼요? 네 오케이 한마리 해야지 체력 어때요 한마리이면? 쌍둥이니까 똑같을거 아니에요 44820 다음 다음 짜자자자자 뭐야 존나 아파 하하하 뭐 지나갔는데 접니다 저 야님 와 이거 벽 만들고 있는거야? 대박 와 현우님 짱짱맨 왔습니다 아니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칼 캐올게요 제가 일단 여기 키틴이랑 있어요 그 뭐지 메가테리움한테 넵 맞아요 맞아요 투소 어디있어 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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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떠있어요